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입수를 해서 공개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제목의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고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및 강조 말씀이었다. 이런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작성된 문건에는 이런 구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의적 허위 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특히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전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국론 분열을 조장함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국정원 일개 직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 국정원 조직 전체의 선거 개입, 나아가 정치 개입을 탈탈 털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행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진하세요. 종행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로 이 법안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는데요. 정부조직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떤 인물이 장관으로 적합하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여야의 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의 됨됨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순리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 이털남이 준비를 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끝까지 추궁하지 못했던 부분. 이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털어줄 박원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의 행적인데 이건 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유흥업소를 들락거렸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하던 중에 2010년 10월 29일 그리고 같은 해 11월 29일 두 차례 반포에 있는 모업소에 가서 결제를 하셨어요. 이 업소가 S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업소인데 S석? 네. 2011년도에 폐업을 한 업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종 등록은 서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던 과정에서 여성접대부를 앉혀놓고 술을 마시는 유흥업소였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걸 법인카드로 긁었다 거기 가서? 그렇습니다. 문제 핵심은 현호석 후보자가 어디 가서 누구와 술을 마시든 그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의 적절성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포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10평 정도의 술집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상가에 다른 상인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유사한 형태의 업소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게 무슨 경향식집이나 단순한 서양음식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칭 레스토랑 네. 그게 아니라 카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맥주 팔고 술 마시는 카페 네. 양주 팔고 또 여성들도 좀 있어서 서빙이라고 현호석 후보자는 표현을 하던데 그 서빙이라는 게 이렇게 적절한 서빙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 때 저희가 청문회 때 질의를 했는데 직원들하고 kdia 60년사 발간 문제로 상의를 하러 거기를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술도 마실 수 있고 또 어디에 가서 술을 마시든 그건 청문회에서 따질 바가 아닌데 이 클린카드라는 게 도입된 취지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워낙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처나 기관의 법인카드로 조금 부적절한 장소에 가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걸 엄격히 관리하고자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장소라는 게 룸사롱이라든지 안마시설소라든지 안마시설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한 것들이 왜 간간히 뉴스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보면 의무적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이런 데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룸사롱이나 유흥주점이나 달란주점, 나이트클럽,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설소, 또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이게 못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지침을 누구보다 잘 준수하고 이 집행지침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에 공공기관장을 할 때 클린카드를 가지고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유흥업소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그런 장소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의 쟁점은 S석이라고 하는 업소의 성격이 정확히 뭐냐. 결국은 이것이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박원석 의원실에서 바로 상가에 가서 녹취를 해오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 녹취를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상가에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죠. 그 S석이라는 술집이 폐업하고 들어선 자리에 생긴 음식점의 주인인데 그 전 S석이라는 술집 사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 상가 형태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현호석 후보자가 들락거렸던 이곳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 S석이라는 것을 결국은 유흥업소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현호석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KDI 부하 직원들이 클린카드를 서양암식점으로 위장한 그런 유흥업소에서 쓰고 다닌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케이스네. 그렇죠. 이게 2009년, 2010년에 벌어진 일인데 201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사례인데요. 당시에? 네. 당시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김모 소장이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계은행으로 파견이 됐는데 이게 문책성 인사였다. 이런 게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청문회 할 때 이분을 포함한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나 물었는데 공식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주의 경고 조치를 주고 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서 몇십만 원씩 쓴 건가요 그러면? 그 총액이 6천만 원 정도 돼서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수십 차례 들렀거든요. 네. 그 돈을 모두 다 회수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개인적인 유용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하는 내용만 일부 회수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보니까. 업무 유관하는 건 회수를 안 했던데 저는 그런 어떤 조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클린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 가서 사용한 거면 전액 회수를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액 회수가 안 됐더라고요. 처분을 보니까. 그러면 이때 무리가 발생한 게 바로 현호석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재직할 때입니까? 2009년에 원장 임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딱 임기 중인 거죠. 그리고 현호석 후보자께서 애석이라는 술집을 가셨던 그 시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시기가 보면 2010년 10월 29일 그리고 11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정부 부처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이런 기관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모럴 해저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KDI 직원들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 법인카드를 들고서 이거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로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호석 후보자가 자기가 원장으로 있을 때 부하직원들이 서양 음식점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은 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일부는 환수 조치를 했다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의 부당성은 부분적이나마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은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청문회 때 지적을 했고 지금이라도 이 부적절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잘하겠다 이렇게 답은 하셨지만 그 당시에 에스석이라는 술집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명백하게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에스석이라는 데 들락거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법인카드를 긁은 겁니까? 저희가 확인한 건 두 차례였습니다. 2010년, 2011년하고 그 총액이 합쳐서 한 90,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을 수 있고 또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호석 후보자는 일행이 한 9명 정도 됐고 맥주 한 잔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클린카드는 노래방에서도 못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술을 마시고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호석 후보자께서 신문의 기고, 칼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2004년 12월 1일 서울신문 칼럼에서 국내 소비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 등으로 관련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소비는 줄어들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의 언론의 문제로 지적이 됐던 사안이긴 한데 그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이 경제학자십니다. 그리고 경제관료를 오랫동안 하셨고 장관 후보까지 오르셨는데 국내 소비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지적을 할 수 없나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로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뒤에 이런 사실들과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사고, 인식 혹은 모럴 이런 데 일정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좋게 보면 언행일치했네. 좋게 볼 문제는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현호석 후보자는 저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다. 그럼 그건 안 여쭤봤어요? 그럼 당신이 원장으로 있을 때 동일한 행위에 한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일부 환수 조치한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두 개의 업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 군데는 명백한 음사론이었고 여기는 그런 유흥업소는 아니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데가 아니다. 이런 항변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해석인 거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상가에 있는 분의 증언을 틀어드렸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사실 현호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도덕성 문제 이전에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청문회가 있던 당일날 한겨레신문에서 3면 전체를 할애해서 현호석 후보자와 경제기획원 그리고 재정경제부 kdi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동료 후배들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조금 놀라웠던 것은 강공균 전 장관 현호석 후보자를 과장으로 데리고서 경제정책 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일 수 있겠죠. 이분이 코멘트를 하신 내용을 보면 현안이 많은데 뭘 물어도 대답이 없다. 저도 거기서 봤어요.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장관께서는 현호석 씨는 자기 생각이 없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굉장히 상당히 모욕적인 말일 수 있는. 극단적인 평가인데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이 실명으로 그런 평가를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뒤에서는 얘기해도 대놓고 언론 앞에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죠. 굉장히 놀라웠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재정경제부나 kdi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의 평가도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진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다수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수장을 맡기에 현호석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임무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사가 평가하는 바와 부하직원이 평가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하직원들을 대신해서 속칭 총대를 매고 상사한테 바른 말을 했을 경우에 상사가 좋게 평가 않는 경우가 일반 통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종인 박사나 강봉균 전 장관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상사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일 거고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들 당시에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현 후보자께서 2009년부터 지금 시점까지 KDI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최초의 연임 사례입니다. 한 번 임기를 끝나고 연임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굉장히 자부심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KDI 직원들로부터의 평가를 보면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 인문사회 연구회 이게 정부 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시행한 2011년 기관장 리더십 평가 중에서 구성원 설문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상향식 평가 조사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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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이 현 후보자의 점수가 60점대 등급으로는 미흡이에요.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양쯤 받으신 건데 그렇네요. 그런데 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미흡이 없어요. 사실상 꼴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KDI라는 연구기관 자체도 현 후보자가 원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후보자가 원장이 되고 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연구기관 평가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KDI가 우수 연구기관으로 전락한 데는 상당 부분 연구기관장을 맡았던 현호석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구성원들로부터 다름 아닌 구성원들로부터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리더십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KDI 이전에 현 후보자가 관가를 떠나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이 한국무역협회입니다. 여기 국제무역연구원의 소장으로 6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 후보자가 원장으로 경제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후에 무역협회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제보가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직원은 저희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현호석 원장이 경제부총리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처신을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느냐 저희가 한 사람의 평가만 믿고 그런 걸 공론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 근거자료들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는 2008년 4월에 무역협회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 제목이 현호석 무역연구원장의 성역인가 이런 제목을 냈는데 이런 성명서를 내게 됐던 직접적인 계기는 이분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무역협회에서 재직을 했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노조가 정확하게는 발령도 없이 몇 개월간 더 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지휘를 행사했던 것이죠. 희한한 케이스네.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명을 낸 건데 그 성명서 중에 보면 직원들의 임원평가에서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압도적으로 최악의 임원에 선정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서를 입수를 했어요. 평가설문조사 항목하고 보니까 2007년에 11명의 무역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직원 200명이 평가를 했는데 직원 200명이면 당시 무역협회 직원이 250명이었습니다. 거의 전 직원이 평가를 해서 5점 척도로 5점은 매우 우수 1점은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소신과 도덕성 그다음에 능력개발 기회부여 적정한 업무 위임 비전 제시 또는 리더십 그다음에 종합평가 이 모든 항목에서 현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꼴찌가 아니었던 항목이 업무 능력하고 적정한 업무 위임이었는데 대내외 교섭력이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점대 그러니까 미흡에 해당하는 거죠. 대내외 교섭력은 좋았나요 점수가?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여기서 보면 이건 총점 기준으로 낸 건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꼴찌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꼴찌 그다음에 조직 내 상하관 신뢰구축 문제에서도 꼴찌 그리고 공정한 인사와 경력개발을 통한 조직원 육성에서도 꼴찌 종합점수에서 꼴찌 해가지고 이것도 압도적인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 평가는 외람된 얘기지만 더 가관입니다. 보면 평가 항목이 리더십, 추진력, 신뢰성, 의사소통 능력, 업무 역량 이렇게 다섯 가지고 그의 기준에서 총점을 냈는데 모든 항목에서 꼴찌 를 했습니다. 특히 신뢰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자들과 현저히 낮은 점수로 꼴찌 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현호석 후보자는 가는 기관마다 그게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기관마다 낙제점을 받은 낙제인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호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KDI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의 부하직원들로부터도 평가가 너무 안 좋았다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경제부총리 후보자까지 됐대요? 대단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우리 청문회를 같이 했던 여당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어떤 맥락에서 현호석 후보자께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됐느냐. 저 양반의 관직 경력이 경제정책국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의 꽃이라고 불리는 보직입니다. 장관을 직접 보좌하면서 장관의 정책적인 내용을 서포트하는 자리에 오르셨다가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일인데요. 강봉균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국고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국장이 국고국장으로 발령난 전례는 기획재정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좌천성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인 거죠. 좌천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 직속 기구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실장으로 갔다가 세무대학장 이것도 폐지가 예정돼 있던 세무대학의 세무대학장 1급짜리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급 같지 않은 1급짜리인데 그걸 끝으로 관직 경력이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무역협회 갔다가 kdi 갔다가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화려하게 롤백을 하는 셈인데 이 과정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활인 거죠. 일종의 연출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떤 맥락 모릅니다. 여당 의원들도 어떤 맥락인지 모르고 그건 인사권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추정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잘 납득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다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개인의 어떤 공직자로서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또 비전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그 점들을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하고 청문위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저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호석 후보자에게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하고는 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틀 동안의 청문회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미진한 해명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갈 그런 경제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주관과 소신과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한마디로 어느 한 대목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오죽하면 현호석 후보자는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무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이대로 경제부총리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경제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경력상 경제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라도 유능하고 경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현호석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런 직화함을 만들어낸 이유도 결국은 경제사령탑이 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기획재정부만 이분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따라서 경제 관련 모든 부처를 통할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하고 의견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부처 장관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식견과 설득력 한마디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다른 부처 장관들이 현호석 후보자를 따를 수 있을까 심각해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얘기를 하면서 사생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히려 지금부터 강렬하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런데 지금 보도를 기초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부족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 제도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권 초기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온 후보들이 일부 낙마하더라도 그 정치적 부담이 이걸 안고 가는 정치적 부담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분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임명해서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소신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어려운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정말 한국 경제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후보자가 김병관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현호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정론을 정리하고 가는 게 지금 이게 작게는 위기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들을 정리하고 가는 게 정권에게 부담이 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청문회 제도 말씀이 나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사전검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전검증 잘해서 국회에서 능력과 업무 능력 중심으로 능력과 업무 역량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전검증조차 안 돼 있는 분들을 올리기 때문에 청문회가 업무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신상과 자질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과 자질 검증은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는 이미 다 걸러내고 오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업무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뭔가 앞뒤가 바뀐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도덕적인 사람이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도덕적으로 약간 흠결이 있어도 일 잘하면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현우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업무 평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걸 보면 여기서도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문제와 이렇게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문제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가에 대해서 이번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 이탈남의 아주 대표 코너로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자리 잡은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코너죠. 자, 이 코너지기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여쭤볼 게 있는데 사짜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김종대 편집장이 이탈남에 자주 나오시던데 도대체 군사 안보 쪽으로는 모르는 게 없으시던데 혹시 예비역 장성이시냐. 네. 장성이십니까? 그러니까 5대 장성 중에 병장도 뛰거든요. 그중에 최고라고 하죠. 거기 뭐 병장, 만련병장은 안 바꾸죠, 절대로? 아유, 안 바꾸죠. 그러니까. 병장 출신이구나. 그럼요. 저는 전방에 육군 정예사단에서 만기 병장 체제를 하는. 전투방이 아니에요? 전투방이나 병장이 아니에요. 꼭 방이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자기는 전투방이었대요, 꼭. 아니, 뭐 괜찮은 방이도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 열현역 안 부럽다고 잘 키운 방이 하나. 그렇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70년대 유무로 김일성이 남춤을 못하는 이유가 방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걸 없앴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육군 정예사단에서 충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납세 병역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또 정예사단, 확실히 정예사단이에요? 네? 정예사단 출신 맞아요? 정예사단이죠. 밝히자면 육군 17사단인데 얼마나 정예사단이냐면 12.12 쿠테타 대, 행저대교 넘어가지고. 쿠테타 선몽 부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뭔 자랑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PX병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신군부가 아무거나 시켰겠어요? 거기에 또 저는 해안 초병도 했고 백히로 행군도 했고. 제가 군대 가서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진짜. 예비군 훈련들은 꼬박꼬박 나가셨고. 예비군 훈련 다 나갔고. 민방위 훈련도 마쳤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정상적인. 그래서 청와대는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긴 병역 면제자들 들어가는데. 과반수가 그랬는데. 특히 안보짜단 비서실에. 대외 전략 이런 비서실. MB정부 때 심했죠? 그렇죠. 병역 면제자들의 소굴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병장은 정관이라고 안 부르죠? 병장은 거기까지는 못 끼지만 그래도 옛날 전우들이 모이면 쳐줍니다. 뭘로 쳐줘요 병장이? 제가 처음에 초병을 하다 인사석위병을 했다고 해요. 상병 때부터. 대대 인사석위병이 휴가증 끊어주는 건데. 그 끝판이 말입니다. 실세였네.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휴가 언제 가냐. 나 제대 언제 하냐. 그다음에 제가 휴가증 끊죠. 간부들 근무 명령서 짜죠. 대대 저만큼 끝판이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최고였어요. 지금도 그만한 직장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건너뛰고 오늘 지난주에 다루기로 했던 주제를 다뤄야 되는 게 전관예우인데. 그렇죠. 병장은 예우 못 봤죠? 병장은 그런 것까지는. 그건 좀 높으신 분들. 우리 또 아주 고명하신 장군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때문에 우리가 전관예우하면 무슨 경제부처 출신이라든지 판검사 출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군 장성들 같은 경우는 전관예우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좀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일부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 월에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2년간 6억 정도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고액의 연봉을 받는 판검사 출신들과 달리 예비역 장군으로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유비엠텍이라는 무기중개사항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2년간 한 2억 원 정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나올 때 위로금을 빼고 나면 월 평균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상대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 드리는 말씀은 예비역 대장 격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대령급이 가기에 적절한 그것에도 좀 내가 보기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격에 안 맞다 이 얘기지 이 금액은 많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방위산업체 임원이나 이렇게 어떤 외국업체 고문으로 이렇게 가서 사실상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연봉이 한 억대가 간신히 되나 많게는 한 2억 3억 이 정도까지 되는 분도 가끔 봤는데 판검사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상대적으로 약하죠. 상대적이라고 합시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군인들 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돈 권력 군사를 다룰 때의 주제가 바로 예비역이었습니다. 예비역들이 할 게 없다. 그래서 사회 불만 세력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우를 받는 정관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예비역에서? 거기에서 말이죠. 예비역들은 군인 연금이라는 걸 받는데 취업을 하면 반토막 납니다. 연금 다 안 줘요.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연금 50%에다가 해당 업체에서 받는 어떤 급여 이걸 합친 게 수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역 대장의 경우 김병관 어떤 후보자를 예를 들어 추정을 하자면 한 400만 원 되는 연금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매달 받는 한 500, 600만 원 이걸 합치면 대략 한 700, 800 되네요. 월. 그렇죠. 700, 800 정도.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위로금을 좀 받은 건데 이런 정도라면 어떤 그렇게 고소득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관 후보자니까 문제지 예비역 대량이. 운이 좋으면 이런 정도의 수입을 달성한다. 그게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대다섯 못 가요. 대다섯 못 갑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있습니다. 노니까 뭐 합니까? 아, 예비역들이. 예비역들이. 그런데 거기서 취업을 하니까 깎이는 연금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받는 월급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이런 경우는 취업하면 오히려 손해해요. 그러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월급 얼마 됩니까? 끼켜야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도 안 돼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깎이는 연금이 200만 원, 150만 원. 아니, 그 월급 액수만이 아니라 왜 더 많이 깎어요? 월급 액수는 불문하고 취업한 즉시 연금은 반토막 난다. 그러면 무조건 반토막입니까? 취업을 하면 취업에서 얼마를 받든? 50%.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러네. 그런데 연금을 제대로 주면 어디 가서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급여는 적지만 생활을 열심히 할 예비역이 많은데 지금 연금제도는 그거는 취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그게? 그거는 군인연금,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기금이 적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역시도 재정이구나. 역시 재정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튼 예편을 한 다음에 예우를 받으면서 정관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추정해보건대 방위사업체 또는 무기중개상 이런데 한 850명에서 1000명 정도 취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한 2년 전에 무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예비역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계에 안 잡힌다고 봐야 되겠고. 지난번 일입니다. 지금 전인 공군총장 모 총장께서 아들이 한 번 어떤 용역업체 취업한 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감사원이 공군군수사를 수사하다가 감사하다가 밝혀졌는데 어떤 한 업체 용역업체는 공군 출신들이 그렇게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공군의 정비 용역을 독식했어요. 여기에 과거 공군군수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군총장 아들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순수 또 용역업체이기도 한데 사실상 예비역들에 의해서 거의 용역을 독식하고 있고 거기에 유력자 자재를 또 취업을 시켜서 이렇게 어떤 정관예우의 또 다른 형태의 변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방산업체가 송사가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하도 방산업체 단속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이나 방위사업청 검찰이 조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법률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이게 짭짤한 수입이 되니까 법률법인들이 전부 방산업체 송사를 맡았는데. 그럼 또 군 출신 정관을 모셔가 할 수도 있겠네. 군 출신을 그런 우리나라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법률사무소에서 다 채용하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국내 최고의 방산업체 대기업인데 여기에 법무실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 퇴직을 하고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가 더 수입이 좋았어요. 방산업체들 송사를 이걸 관리하는 그걸로 갔는데 연봉이 한 3배로 뛰었습니다. 이렇듯이 법률사무소들이 합법적 로비스트 집단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떤 방위산업체와 어떤 우리 방위사업청 소요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예비역을 또 투입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연관급 이상 연관급과 장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고급 장교들이죠. 그래서 실무자로는 이제 한 중년급까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제는 어떤 실무 중에서 책임자급 내지는 임원은 대령 이상 주로 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얘 편하기 전에 보직이 뭐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전에서만 구름부는 별로 쓰임새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력이 있는 김우나 헌병 출신 또 어떤 전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무기체계라든가 사업관리 분야에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몸값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말 그대로 군이라면 역시 야전 아니겠습니까? 군이라면 야전인데 야전에 얼굴 시커멓게 탄 군인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좀 정책직위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돈과 정보가 되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 나가요. 그런 중에서도 특히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건설 분야.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미군기지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공사를 많이 하는 사업은 아예 부사장을 육사 출신으로 앉혀서. 그래요? 네. 평택의 미군기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사업이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회사가 육사 출신들을 그렇게 고위임원급으로 앉히는데 그 육사 동기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이라고 국방부의 사업단인데 거기 책임자로 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건설 공병들끼리 어떤 군 안팎을 연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정보통신 IT 분야 이런 경우는 이제 시스템 분야겠죠. 시스템 설계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국방부 정보본부나 어떤 정보장교들이 또 어떤 유망직종이 됩니다.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저기 보병 작전. 육군에서도 열심히 그냥 근무하고 얼굴 시커멓게 타고. 일명 땅개. 일명 땅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인데 사실. 진짜 군인인데. 제일 우리가 예우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정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 뭐 그 이제 그 공직 그만두고 나가서 그러니까 공직 경험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보수 많이 받는 것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과거의 공직의 연출을 가지고 그 돈 그러니까 받는 보수가 일종의 어떤 로비의 대가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순환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그러면 예비역 연관급이든 장성급이든 해가지고 정관으로 특정 업체에 가서 그러면 실제로 로비를 하고 그게 먹히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말이죠. 일단 문화적인 걸 이해해야 그게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비역들이라고 하면 군인들은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깜빡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실에 전화를 해요. 예비역들이. 내 골프장에 갔는데 군 골프장이겠죠. 내가 저번에 한 번 무단으로 안 나갔다고 나 이번에 출입 금지당했다. 골프장 사장 이 새끼 잘라.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 진짜로. 또 장관 바뀔 때쯤이면 누가 장관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 밀어. 현역들도 이거 밀어. 후배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장관은 누가 돼야 돼. 이러고. 또 전시작전권 전환한다고 그러니까 또 예비역들이 국방장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 저기 뭐 전시작전권은 어쩐다 하는데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는데 두고 봐. 그다음에 제일 그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군 골프장에 오나 봐. 퇴직하고. 이 얘기 꼭 해요. 군 골프장이 배제와 포용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새끼 저 현역에 있을 때 우리한테 밉보였다 그랬는데 군 골프장에 오잖아요. 다 외면해버려요.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당신 요즘 뭐 그때 위세 좋더니 똑바로 사는 거야. 김 장군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다음번에 골프장을 못 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 밖에 나가 있지만 무섭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비역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제양군이네 성우회 뭐 그 외에도 무슨 포럼 뭐 해가지고. 푸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저기 국방부에 압력을 넣죠. 뭐 용역 하나 내놔라. 또 군 골프장 이전하는데 이거 안 된다. 뭐 저기 예비역들에 대한 예우 문제. 또 정책은 왜 이러냐. 그러다 보면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비역입니다. 현역들이.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장성의 상당수는 육사 출신이라고 전제를 하면 육사의 기수문화 이게 여기에 스며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해군군의 경우에는 인원이 작잖아요. 거기가 더 서열이 심해요. 육사만 하더라도 인원수도 많고 또 육군 장군들은 출신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학군 장교도 있고 학사 장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기 이렇게 섞이기가 좀 완화되는 어떤 완충지대가 많은데 해군군은 이거 확실합니다. 이건 뭐 저기 이건 조폭은 저리 갈아요. 그런데 해군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첨단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 쪽으로 하면 오히려 구찌는 거기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군 함정에 말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나서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착이 돼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해군은 순항미사일 필요 없다. 탄도미사일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건 내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장거리를 날아가는 어떤 위력이 강한 거고 순항미사일은 계곡 사이를 빠져가는 좀 작은 속도가 느린 미사일인데 그 예비역들 싸움이 벌어집니다. 해군 함정에 탄도미사일을 넣어야 되느냐 순항미사일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비역이 어떤 무기중개상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중개상에서 어떤 미사일을 파느냐에 따라서 또 예비역끼리 싸움이 벌어지겠군요. 싸움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해상작전 헬기를 해군에서 도입하는데 중량 헬기를 도입할 거냐 대형 헬기를 도입할 거냐. 사실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 벌어져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량 헬기 국산 헬기로 한다고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는 해외 대형 헬기로 정책이 바뀌었죠. 이런데도 예비역 해군 참모총장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업체 에이전트로 끼어 있어요. 공군도 마찬가지죠. 지금 fx 사업 같은 경우 유럽 회사하고 미국 회사 3개사에 다 예비역 장군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역도 패가 갈립니다. 거기서도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현역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죠. 그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정관이 가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통신 쪽으로도 가고 건설 쪽으로도 가고 왔다고 하는데 정통으로만 하나 좁혀가죠. 무기 중개 무기 수입과 관련된 걸로 좀 하면 무기하면 국내의 무기 중개상이 있고 또 해외의 군수 업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외의 군수 업체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하도록 하고 더 집중적으로. 오늘은 국내의 무기 중개상으로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허가직에서 신고자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무기 중개 상 내지 무기 중개 업체를 꾸리고 있는 겁니까. 그건 100% 예비역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말이죠. 린다 김 사건같이 옛날에는 어떤 권력자만 잘 잡으면 사실은 민간인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국방 시스템이 여러 가지 국방 획득 절차, 무기 도입 절차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됐고 또 무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 계약 관리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 국방부 내부의 무기에 관한 지식과 도입 절차를 모르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일반 상용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무기 중개를 하는 이 분야는 적어도 예비역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역은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이야. 그러면 그게 민간 자본하고 결합을 하고 예비역이라서 속칭 얼굴마담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그런데 영세업자도 많아요. 자본금 50억 이하를 보고 있죠. 그런데 50억 이하에는 이건 통계도 안 잡히는데 예비역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등록증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외국에 예컨대 자기 군 출신 동기생이 외국에 가 있거나 외국 업체에 어디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국내 어떤 군이나 방위사업청에 전달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이 해당 무기 체계나 부품이 조만간 국방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만 얻으면 그러면 미리 무기 중개업을 차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시로 선후배들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해외 업체에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막상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중간에서 행정적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미리 선점하고 장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 중개상 민간인이 돈 돼가지고 무기 중개업체를 차리고 예비역을 거기다 열어서 일종의 로비스트석으로 해서 전문님이든 이사님이든 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아예 예비역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최근에 김병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UBM텍이라는 회사 보면 사실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단기 매출이 1,100억이 넘어요. 그중에서 이익이 700억이에요. 우와 완전히 노른자의 사업이네. 그런데 이 사람 예비역 중령이에요. 예비역 중령으로 나와가지고 90년대 초부터 무기 중개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정관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분이 연구원을 하나 차립니다. 아 예예. 해군들이 주로 모이는 여기에 기부금으로 몇백억을 또 내놓습니다. 몇백억이요? 몇백억을.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해군의 해군본부나 이런데 공익사업을 해줘요. 세미나를 열어준다든가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해군 예비역들을 잔뜩 고용해가지고 명함 하나씩 다 만들어줘가지고 또 연구용역을 줘요. 이거 용돈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관리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신세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겠죠. 해군 전현직 중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서 다 용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익단체를 채워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탁이 된 거죠. 그러지만 이 양반이 해군이 도입하는 17대 잠수함 사업을 전부 도시켰고. 그래서 매년 단기 순이익이 매출의 50%가 나왔고. 그중에 또 반 이상을 다시 개워놨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바퀴 돈 세탁된 리베이트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방송하지 말고 김종대표 현장을 저거 한번 우리도 중개업체 하나 차려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병장이라고 했지? 됐다. 중량이 돼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관예우라는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이렇게 어떤 예비역과 현역이 이러한 틀을 통해서 강력히 연계된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정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역들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알겠는데 무기중개업체잖아요. 그러면 해외의 그러니까 방산업체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중개업체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복덕방이 있어요. 아니 집주인이 집 팔 때 그 복덕방 안 통하고 공인중개사 안 통하고 직접 사는 사람 만나서 하면 중개료도 줄이고. 복비 그게 복비가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개인이 왜 있습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중개인을 통하는 게 오히려 싸고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비용이라고 발품할 시간에 따른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기를 쓰는 소요군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무기체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일본같이 해외에 아예 주재관을 두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아예 해외 계약관, 구매관을 해외에 파견해서 현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요. 우리는 대사관에 무관이 그 일을 하는데 무관이 그 일에 전념 못하고 어디 높은 분 본국에서 오면 의전하기 바빠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외 최신 무기의 카다로그 하나라도 빼서 이게 해외 어떤 방산 전시회 같은 데 열심히 다니면서 카다로그 부지런히 모으고 기술자료 모으고 또 어떤 외국 업체하고 평소에 친해 놓으면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어떤 예측력, 정보력 이런 것에다 자기 군생활의 어떤 경험을 결부시키면 이 중간에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후배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로키드 마틴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한국군의 대령이었습니다 해서 당신네 무기 중에 이걸 제가 한번 중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하고 그러면 중계권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검증을 다 해요. 로키드 같은 데서는 이 사람이 연출이 어떻게 되고 현역에 있을 때 보직이 뭐였고 지금의 인맥이 어떻게 돼? 이걸 다 검증을 합니까? 다 검증합니다. 아니 암참이라는 거 있어요. 주한미 상공회의서죠. 거기 회장을 주로 누가 많냐 보면 보잉사 사장 이렇게 주로 방산업체가 많이 맡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산하의 저스맥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단체입니다. 이 주한미 업무 군사 지원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미 대사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보고도 하고 또 계약을 할 때 중간에서 개입도 하고 수수료도 다 먹고 이러는 단체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군사 업무 지원단 중에 한국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한 30명 정도 인원이 있어요. 여기서 한국군의 모든 부대를 수시로 방문하고 또 한국의 방위산업청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웬만한 어떤 사업 계획 정보 또 인물 정보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심지어 한국군 장성이 진급을 하려고 저스맥이나 이런 데 주한미군 찾아가서 청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기 한국군 수뇌부에 압력 좀 넣어달라고. 진급 청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옛날 얘기지만 어떤 자발적으로 춘성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정보 퍼다주는 한국군 장교들. 그다음에 사업 계획은 아예 수립 단계부터 어떤 주한미군이 개입돼 있는 사업들. 이런 경우는 다 정보 아닙니까. 이거 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관들은 통상적으로 공군의 어떤 투스타다, 쓰리스타다 하면 이름만 돼도 척척합니다. 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퇴직을 하면 주로 미군 대령 같은 사람들 거의 90% 이상 보잉사 로키드 갑니다. 한국에 근무했던. 거기도 정관이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거긴 주로 영관급, 우리나라는 장성급. 주로 진출하는 층이 다른데 제가 여기 저스맥 단장, 주한미군 대령급들이 아는데 대부분 보니까 퇴직하면 업체 취업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이라고 있습니다. 무기획득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정확하게 하자해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이. 2006년에. 그런데 조달청이 있는데 정부 물품을 대는 것은 모든 것이 공개 입찰로 가고 거기서 다 되는데 무기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참 날카로운 질문이시네. 지금 방위사업청장하는 노델의 방위사업청장. 저는 줄여서 노래방 사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전임직위가 조달청장이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거에 비해서 방위사업청으니까 그 규모가 이거는 세발의 피예요. 그렇지. 그런데 인원은 비슷해. 그래서 방사청 이거 갖고 무기책에 맺게 한다고 확 줄여버린다. 이래서 아주 염라대왕 행세를 했어요. 해보니 되느냐. 안 돼요. 조달청은 뭐냐 하면 컴퓨터, 프린터, 토너, 책상. 주로 수모품. 이런 거 구입하는데 그다음에 광극공사일보 이런 거 하는 데고 무기체계는 말입니다. 이게 전군에 지금 900종의 무기체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서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무지한히 힘들어요. 그렇죠. 무기하고 상호성도 봐야 되는 거죠. 상호성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손 들었죠, 결국은. 이게 방사청이 조달청하고 다르구나.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면 각 군에서 우리는 이 무기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 방위사업청에서 그걸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건 이렇게 됩니다. 최신 무기를 어떤 군사적 효과가 높은 무기를 사겠다는 소요군 입장과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값싸게, 질 좋게 그러면서 계약 조건이 좋게 사겠다는 방위사업청 입장과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원가를 부풀리고 높여서 조금 뭐랄까 직구매로 다른 조건 달지 말고 좀 통으로 사줬으면 하는 업체와 이 세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우리 운영 방식을 보면 이런 세 목표의 다른 어떤 행위자들이 이렇게 통합된 조직이 아니고 주로 어떤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IPT팀이라는 게 정부 업체 군이 다 들어와서 처음 소요 단계부터 이걸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획득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가야지 사실은. 사실은 그걸 또 철의 삼각지대 군산복합체라고 얘기해서 폐단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만을 대변해서 아주 슈퍼 갑의 행세만 하고 나머지를 통제하려고 방사청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청 출신들이 갑 행세를 하다가 퇴직하면 업체로 갈 때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자기가 근무할 때 비밀을 빼내간다든가. 방사청 출신 또 정관이 또 있군요. 있죠. 이런 어떤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업체 군 정부가 각기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폐단이 많고 정관예우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소요 단계 비즈니스 단계에서부터 이 3자의 요구를 통합해 줘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되고 따로 놀다가 나중에 로비와 청탁과 정관예우가 그때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꼭 다뤄야 되는 주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아까 군 골프장 얘기했잖아요. 군 골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이걸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가 무기 획득 쪽으로만 갔는데 사실은 우리 국군 장병학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그것보다는 짬밥, PX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군납 쪽도 좀 문제가 심각하죠. 군납 맞춰 무슨 생지가 나오는 김치가 나오지를 않나. 아니면 상한 두부에다가 하나 그 얘기만 하났네.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그것도 한번 따로 한 번 합시다. 따로 한 번 합시다. 이거 아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그러면 아예 다음 주에 군납 한번 할까? 한 번 합시다. 내가 아주 오지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군수업체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 지금 무기 획득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분납 비리와 거기서 또 정관이 일정하게 거기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거 한번 합시다. 그리고 군 병원.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있나요? 그래. 이렇게 하자고. 다 훑읍시다. 훑어. 입고 먹고 자고 치료받는 거. 이걸로 가자고. 오케이. 콜. 다음 주? 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심마니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의 대선 올래도 심마니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티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만원에 참여 심마니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환절기라 그런지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에 방송 중간에 약간씩 훌쩍이는 소리가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